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러 갔어요. 예. 그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진이. 일단 가겠습니다. 메뉴는 전apa 시즌 3 시 나의 진 bed 나의 진 bed 나의 진 b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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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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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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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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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 고지? 거의 1000개 쏘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토끼띠님 이영구개 그리고 야구론투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론투수님 왜 웃으세요? 무슨일이세요? 왜요? 왜요? 무슨일이세요? 자주 놀러오세요 네 왜 무슨일이세요? 일장님 왜 그러세요? 어? 왜 그러세요? 무슨일이세요 일장님? 아니 그냥 뭔가 너무 웃겨가지고 상황이 왜왜왜 무슨상황이에요? 아니야 영어야 형이으로 말할 수가 좀 부차해서 아 진짜요? 응 괜찮아 형이 저한테 혹시 무슨말 하셨나요? 아니야 혼잣말이였 혼잣말 진짜 안들렸어요 벨벨번호는 받고와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아 아 둘다 흐흐흐흐흐흫 어흐흐흐흐흐흐흐흐흫 둘다 지면 이거 영기인님 지면 누가 성형이나 저나 둘중에 한 명 나가면 될 거 같은데 음 아 근데 그러면 빨리 잡혀가지고 만약에 토스맵 톡 들고 나오면 예에 그건 좀 짜증나긴 만약에 지면은 내가? 내가 잡을까? 어 너 아 정우형, 정우형 너 괜찮으면 너가 먼저 해도 괜찮을 것 같애 이거 맵 뭐지? 진촌가? 어, 성원 빼고 진초 영호 요새 폭풍의 언덕 많이 하던데 어, 나 폭풍의 언덕 괜찮더라고 폭풍 그니까 뭔가 할맵이 많이 없어 그래가지고 좀 변수 없는 맵 입구 막으면 링뚜키 같은 거 짜증나가지고 원래 벤젠하면 되거든? 근데 홍보가 타면 뚫렸거든 입구가 뚫렸다고? 예, 그 위로 서플 지어져가지고 그 큰 입구 막 맞고 했었고 아, 1시에서? 예, 7시에서요 아, 뭔가 벤젠하기꺼 벤젠이 원래 2인용 맵이라서 괜찮은데 벤젠이? 저거전 괜찮아? 어디? 벤젠 옛날부터 영호 벤젠 많이 했던거 예, 저는 진짜 벤젠같은 맵 되게 좋아한거 같아 큰 입구막히는 맵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맞아맞아 근데 솔직히 영호는 뭐 라만차같은거 해서 큰 입구 막고 시작하면 그냥 이기는거 아니야? 저는 라만차 좀 까다롭긴 한데 그래도 할만하다 말인지 약간 그래도 조금 그냥 대각이면 조금 안좋은정도? 그냥 그정도 큰 입구 막히는게 좀 진짜 큰거 같애 되게 크죠 라만차는데 막아도 느낌이 안좋던데 뭔가 그래? 그니까 그게 맞아 그런 테란들도 많아요 그래서 안막는 테란들 진짜 많아요 맞아맞아 나는 하도 마가 되가지고 좋은데 뭔가 안좋아 느낌이 아 근데 일단 선앤비 오바라고 오지게 때렸는데 좋다 가자 사업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와 드론 벌써 두마리 준비하고 있어 그러네 와 정우형 원래 이런 운영 안하는데 잘 그러게 이건 뭐 후반 뒷파만 뜨면 이긴다만 있는가? 아니 어떤 어? 히드라 봤다 어? 뭐야 유유찍고 히드라 아니에요 아 히덴이 엄청 빨랐구나 이러면 맘에 계속 나가지 어 근데 뒷파 히드라를 봐가지고 어 이러면 과감하게 할 수 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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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잘리는데? 어 또 잘리겠다 이거 한번 나이스 어우 아 이거 그냥 산마린 어디가 잠깐만 산마린 뛰기 뭐야 산마린 뛰기 어디로 뛰는가 와 11시 가네 다하씨 가자 다하씨 빨리 가자 다하씨 가자 가자 다하씨 가자 11시 보여주고 리터리로 내리려 하는거네 그러네 근데 야 이거 아 마린으로 피해 못주면 아 11시 간다 히드라 봤는데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정면 가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지금이라도 괜찮을 아 정면 사이즈 안나오나 와 이거 그냥 너무 부담으로 지켰는데 그러게 어 11시를 또 지금 딱 적절하게 마린 제거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네 이렇게 하는거 그러게 와 대박이다 아 로커가 진짜 빠르다 응 진짜 빠르네 와 이러면 조금 푸근한데 어 엑시비 두마리 던지네 아깝다 다 죽겠다 어 앞마당 뚫어버려 앞마당 뚫으면 괜찮은데 이럴때 진짜 앞마당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너무 지금 내 느낌에는 흠 빡센데 이거 게임이 그니까 왜왜 이렇게 되지 와 정우형이 괜찮네 그니까 딱 뮤링으로 몇번 벗고 네 11시 페이크 성공하니까 게임이 이렇게 되네 와 와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니까 탈이라도 좀 잡았으면 모를까 5시에 해처리도 너무 빠르고 마린 발로 변수 만드나? 억지로 못두나? 앞마당 이거 못두를거 같은데 아 마린이 너무 없다 응 아 저 후속오면은 아 아 또 건축님이 손과는 하지않나? 방업하게 더 감사합니다 건축님 아까 500개 또 싸주셨는데 이용욱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건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또 이겼다고 500개 싸주셨는데 저것도 아빠가 진짜 많이 받고 있긴 하네 이용욱에 또 감사합니다 아 또 이용욱의 두번째 이용욱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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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총님 아니 너무 뭉쳤다 와 이거 잘 싸웠으면은 응 좀 뚫어음직했는데 그러게 두번 이용욱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500개도 너무 감사합니다 레벨 땡겨야지 어쩔수 없이 왜 뭐야 아무리 분리해도 에? 설마 어 근데 방금 컨이 대박이었는데 갑자기 뭉쳐버렸어 말이네 어 어 꼬였나봐 뒤에 러컷 점사 하다가 멈춰버렸다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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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설마 이게 테크 차이도 좀 많이 나가지고 가디언도 빡세고 아니 원래 이게 요새 매너에 스카이프 끌고 하는데 트리플은 잘 지었네 드랍쉽 볼수도 만들어야겠다 드랍쉽 나오네 드랍쉽 나오네 레이스 찍어라 제발 어 레이스 볼초 아 저희 방 열혈 분하고요 저희 방 열혈 분하고 그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어 뭐야 사로커네요 에이 어 드랍쉽 경로예술 그니까 아니 요새 원래 4,800,000원님이 저희 방이 게임 좋아하시는거거든요 오늘도 아까 버드님이라고 부회장님 계셨는데 어 어 이거 내리면서 드랍쉽 내리면서 오늘도 부회장님 계셨는데 아 근데 커널이 뚫리긴 하는데 딱 그냥 아무 때나 저는 계시는 날 바로 한 번 하시죠 진짜 근데 오늘도 게임 좋아하시는 토끼피님을 좋아하시나 그 다음에 럴코 빠지면 정면소에 들어가고 아 응 럴코 왔어요 오 럴코가 왔네 어 나 가디언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스타포트가 아예 안돌아간다 와 스타포트가 안돌아가네 표지 날아오고 스타리그? 어떤 스타리그? 뽑으려고 그래요 아 아 너무 오래 돌았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배트랑 네 좀 좀 좀 좀 예 안될거 같.. 왠지 진행 안될거 같은데요 가디언 많이 만든거 같은데 저도 사실 요새는 방송하는게 좀 편해가지고 아 진짜 그림 잘 그린가지고 그때 바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어 그거 기억하시네요 근데 건축님 그거 기억하시네 어 지금 변수가 아예 없어 가디언 뜨고 오 아 토끼띠님 근데 팀플 잘하시는거 같아요 그때 개념이 너무 좋으시더라구요 너는 뭐했었어 그동안? 저는 그냥 뭐 제이드 이런거 아 맞아 건축님도 스폰하신다 하셨는데 5백 5백 5arf 7초 투혼 안된다니까 투혼하거나 und 푸풍의현덕 괜찮은데 안해봐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 아 저 각 몇번 해봐가지고 아 가디언 있구나 근데 괜찮은데 가까워가지고 진짜 막고, 주도권 못잡으면 좀 위험하긴 해. 확실히 괜찮긴 해 레비. 변수가 많이 없어. 변수가 많이 없지. 오오오오오오오. 아우오오오오오. 너무 압도적겠다. 그러게. 약간 안풀렸네. 안풀리네. 응 넌 지금 지지쳐도 이상하지 않겠다 저요? 저우? 아닌데? 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닐거에요 지금 마이크 탔어요 아 안받아 포밴드 아! 어 와 바디언 안 죽냐? 진짜 가디언 너무 쎄다 아 야구는 투수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야구는 투수님 감사합니다 가디언 피치했나 그지? 10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는 투수님 아 또 100개 또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100개 아 100개 또 감사합니다 어 커맨드 깨진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생각사단님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퀸인가? 감사합니다. 야구론트 선생님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사단님 생가입 100개로 감사합니다. 조구형이 판을 잘 짰다. 속았네. 완전 속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음 와 뭐야 해제에 단어 하나 있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힌데 진짜 아 정우형 요새 경기력이 미쳤네 정우형 와 정우 매친놈 모드 나오면 안되는데 정우형 오늘도 그날이야? 아 오늘 그날인거 같은데 안돼 보여줘 저요? 저 오늘 좀 그저그런날 그저그런날이야 오늘? 그저그런날? 잘하겠네 절실함을 절실함을 가지고 해봐 이상하게 성경이랑 같은팀은 이상하게 은근 잘져 영호가? 둘다요 아 둘다? 이 친구들 위험한 소리 하시네 진짜 둘다 잘져요 뭔가 영호 있으니까 건축인테리어치 다섯개 감사합니다 수상이대 한번 이겨보자 빡세게 이겨보자 빡세게 한번 이겨보자 둘이 둘이요 아 네개 더 감사합니다 건축인 네개 더 감사합니다 사다리 타면은 진짜 영호랑 같은팀 진짜 안되더라 세개 더 감사합니다 거의 적으로 만났는데 감사합니다 아 두개 더 감사합니다 한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글링의 게임 끝났네 아 그리고 또 500개 또 감사합니다 오늘 잡을게 없네요 트란이 진짜 오바락했는데 이런 상황 나오니까 트란도 우울하다 그쵸 그냥 삼가스 빨리 지키면은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사바락이었으면 할만했잖아 사바락이었으면 뭐 그래도 운영갔죠 그니까 와 오바락이 이런게임은 또 500개 더 감사합니다 어렵다 엘리트 삼성에도 팽가에게 감사합니다 폭풍의 언덕 한번 갈까요 폭풍의 언덕 한번 가봐야겠다 좀 어렵긴 하던데 오버둘데가 없어서 시야 확보가 되게 어려워서 이영 5개 더 감사합니다 백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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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다시 걸어야 될거에요 어 잘해 형이 걸게 네네 아디다스님 또 한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축님 500개 백님 이용우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폭풍의 언덕이 이렇게 다시 쓰일 줄이야 블 дис kurde 대화 흔흐흐흐흐흐 라고 verses 1, 2, 3 어,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전 너무 좋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한 번. 성현이가 혹시나 진 다음에 한 번 해볼게요 진짜. 이맨 테란이 좋나요 형님들? 아니오 아니요 승진은 왜그러세요. 할수도 있죠 왜그러세요 왜그러세요. 홍보를 하지 마세요. 테란이 괜찮죠 이맨. 테란이 좋죠. 예? 올퀴라면요? 아 근데 올퀴은 성현이가 왠지 이길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테라니 괜찮긴 해요. 성현이가 지면 제가 나갈게요. 성현이가 지면 성현이가 지면 성현이가 지면 제가 할게요. 오오.. 저는 맵 좀 생각해봐야겠다. 지금까지 아프게 하겠다 마인드. tok 랜드까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롱기누스도 괜찮지. 근데 벤젠이 있지 나한테는 약속 지킨다니 팬가입 감사합니다 벤젠이 아니 별로 안좋아요 안좋다는 마인드예요 쩌그전 말하고 괜찮은가? 저는 쩌그전 그냥 예 괜찮은거 같아요 저는 예전에 부터 그냥 괜찮던데 이상하게 벤젠이 뭔가 마음이 따뜻해요 벤젠이 러쉬거리가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쉬거리 멀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아야 너무 안 모여가지고 이거 제욱이형은 뭐할라나메 봉안한 시장에 같지? 그러게요 어 어버이거 잡으면 대박인데? 아... 아깝다 야 이거 압박이 되네 그냥 보라기인데 늦게 캐네 돈을 아 이렇게 목해가지고 아니 돈을 목해가지고 이런게 나오는건가 이렇게? 네 목해네 이거 팔베렁 느낌이다 무슨 어 그러게요 돈가 완성되어있는데? 히힛놔 뭐야 왜이래 근데 왜이러지 진짜? 성현이 얘는 어떻게 알고 뻥크러쉬했냐? 어허허 아 근데 정우형 침착하게 잘 막네 팔링으로 바로 어 이러면 밍 소모 잘해야될던데 어어? 어 조우가 잘 막은 느낌인데 이거? 어 이거 올인 오겠다 이거 왠지 정우형 이거 뛴다 선발이다 어 선발이에요? 어 어 자원 진짜 못 캔다 근데 일곱시 자원만 잘 캐도 괜찮을텐데 자원을 못 캐서 어 드론이네 오 선발 드론이네 아 아 뭐지? 어떻게 할라그래 정우형 잠깐만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라그래 돈이 없나? 아 저는 성현이가 이기는걸로 예상중입니다 지금 성현이가 많이 좋네요 어 어 좀 조금 끊기는거 같네요 또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응 탈환이 좋지 폭풍이 언덕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용 어 뭐지 일장이형 아직 초대 안된거 같아요 어 링 링 링 올인이네 좀 찍어 찍었네 약간 운영까지 되게끔 오 와 내 시비 블록킹 위치 봐 좋다 대박이다 오 블록킹 위치 너무 좋은데 어 야 스펜스 좋다 빠베 찍으면 이제 좋겠는데 스팀을 바로 찍고 와 저거 이거 뭐냐 대체 우와 폰 좋았다 와 좋았다 좋았다 아 잘먹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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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큰가지 지어야겠네 선발까지 했는데 어 링 들어가네요 더 정호영 진짜 게임 와 진짜 진짜 기세뭐야 와 진짜 이것도 이렇게 하지 진짜 아니 이렇게 못하겠네 진짜 정호영처럼 대박이네 이거 근데 테란이 질수가 없다 그니까 이겨있네요 게임 터져있네요 맘에 나가도 진짜 빡대 딱 타이밍 보니까 이제 썬큰 타이밍 그냥 박히나 바뀌는구나 푸눈하네 스파유가 아직도 400인데 어 근데 글링이 있고 2차 딥방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뚫키네 또 뽑았네 뚫어버리면 뚫리나요 이거 뚫릴 것 같은데 이거는 뚫릴 것 같은데 링 안나오면 아 근데 메딕 바로 왔으면 좋았는데 어 잠깐만 죽였다 이야 나이스 파이홉을 패치 어 어 어 오 형 링 세다 링이 좀 셌다 링이 좀 셌다 와 대박 뭐야 왜 이러면 어 이거 운영 가겠는데 살짝 유리한 것 같은데 진짜 테란이 조금 아 진짜 어 저는 저거 할만한 것 같은데요 저거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괜찮나요 괜찮은지 않나 이런 상황 평소 상황인데 맘에 없는 상황 이 느낌인데요 느낌이 느낌이 테란도 그래도 좀 잘 쬐긴 한다 좀 가난하게 만들어서 털인데를 천천히 받고 근데 여기 뮤탈이 뜰 데가 없어가지고 와 뭐야 배럭 저기에 세 개를 박네 와 이거 또 큰일났다 정우형 그 모드 나온다 이거 설마 설마 불사저 모드 나온다 아 털이 안맞아요 한개는 아 저 서플 아쉽다 그냥 줘야겠는데 그냥 니가 깨 서플 있게 어 그때 제가 한번 깼는데 최근에 열받아가지고 짤 하도치길래 뭔가 진 기분이야 내가 깨고 싶은데 아 그래도 테란테크 빠르다 아니 서투면 진짜 올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툰가 아니어가지고 그니까 나도 서툰였으면 우리팀이 이겼을 것 같은데 네 오우 한 마리 어? 왜 이렇게 세? 맵을 이제 토스가 좀 좋은 맵하면 좀 빡세니까 오우 그래도 한 마리 또 잡았다 근데 한 방 타이밍 나오겠다 좀 빠를 것 같아 타이브가 느리네요 뮤탈 또 찍었네 세 마리를 약간 약간 욕심내네 저그도 그러게요 어 이러면 괜찮지 오늘은 성현이가 잘해주려나 성현이가 진짜 저랑 할 때 진짜 승리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 진 걸 더 많이 봤다고 하면 성현이가 원래 무조건 멀티킬 하잖아요 근데 거의 진 걸 더 많이 해봤으니까 와아 저도 맨날 지고 막 이래가지고 둘 다 맨날 그래? 오늘은 아니겠지? 오늘은 아닐 거예요 성현이 오늘 아닐 거예요 명호도 아닐 거고 아 힘싸움이네 아 그러네 챔버하고 하시네 빠르다 힘싸움치고는 어 근데 뮤탈을 많이 찍은 거 치고는 이득을 많이 못 걷어가지고 지금 베스트 타이밍에 진짜 위험하겠다 여기요 이거 잘 해야겠다는데 성현이도 한번 못 키면 빡셀텐데 어 힘싸움인데 이렇게 하시네 지금 드론이 없는데요 정우형 아예? 라바가 안 돌아가요 어 그러게 좀 뮤탈을 계속 찍어서 그런지 드론 한번 짰으면 괜찮았을 거 같은데 적어도 11시 한 7마리 정도만 붙어있었으면 어 그래도 조금씩 왔네 어 라바가 안 돌아가 대박 왜 안 들어가지? 롤콜을 만들어서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와 저 3노콜 스타블론 안 가겠지 저긴 안 돼 나이스 오 나이스 아 꼬신다 하지마 넘어가지마 넌 기계니까 감정이 없잖아 나가 빨리 베스트 나왔잖아 3탱에 근데 이거 나가는 게 좋나 지금? 어 예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나가도 저거한테 안 지으실 거 같은데요 싸움 어 와 이게 뭐야 와 야이 와 이거 큰데? 유리교 와 여긴 어 위에서 나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이거 뭐야 정우 형 오 오 근데 근데 짠 안 된다 짠 못 치고 있다 다행히 오오오오 온도 안 돼 성현 안 돼 조심 조심 조심해 어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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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좋은 사이즈인데 이러면 저거 좀 더 좋은 거 같은데요 이제? 로커 4마리 남았네 와 이거 이렇게 뱃살 잡혀가지고 그니까 와 이거 이래되면 뮤탈에 꽂았어도 이거 성현이 그냥 에스케이터를 하려나보네 이 맵도 램에 가야되는데 와 그러게 오바라까지 짓는 거 보니까 마리나무 먹혀가지고 힘싸움이기도 하고 응 박세다 마인드인가 보다 안마당 가스도 두 마리네 그래도 탱크 계속 꾸준히 찍어서 다시 삼탱이야 어 그러네 이거 한 번 있겠다 한 번 있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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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이거 때문에 살았다 진짜 게임 불리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메탈도 다 잡히고 아 이거 빡세겠는데 와 이거 좋은데 이제 유리해야지 유리해야지 와 근데 쪼그링 되게 많이 나온다 이렇고 오 굿 상황 진짜 안 좋았다 이거 못 먹었으면 살았고 응 구럭인데 응 딥파 나오지 그러면 딥파 타이밍 좀 더 뛰기 전에 한 번 또 싸워야되가지고 네 상현이도 오바라게 마린 계속 보내면은 이거 소속 끊길 염려도 없고 앞마당에도 썬큰 하나밖에 없어서 시간 잘 못 보네 사탱에 그러네요 이거 한타 싸우고 이기겠다 응 한타 싸우면 이기겠다 이거 무조건 이게 사탱이 있네 와 근데 정우 진짜 좋았는데 그러게요 상황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약간 덜 제거하는구나 힘다운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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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테란 진영이 너무 좋아 이거 진짜 와 진영이 너무 좋다 진짜 싸거리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러면 당황스럽지 어 어 빨리 빼 어 어 어 근데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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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업 됐네 1,1,1업 딱 됐나봐요 1,1,1업이 보니까 1,1,1업 안 되있었거든 네 어 속 빨리 스킬받고 달리와 이제 이기 자체로만으로도 그걸로 끝난거야 와 위험했다 어 어 이거 진짜 사라코 안 박았으면 좋네 게임 어 뭐 와아 메드사 나왔다 진짜 그럼 제욱이 형의 중원이 남았네? 중원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설마 그래? 프프전에서만 하나? 아 올킬 사라졌네 올킬 미션 있었어? 올킬하면 백두산 태워주신다고 했는데 3킬 할테니까 그냥 한 70두산만 타? 안 돼? 약간 그건 안 되지 않을까요? 협상해서 영원은 편육때 협상 잘했어? 저요? 아 협상 못했어요 저는 그냥 거의 오토콜이었죠 뭐 항상 어? 33킬하면 50두산 태워주신대요 오오오 그럼 형이 눈치가 다 이해하는 수밖에 없군 아니 아니 아우 진짜 태균형 매두사 나왔다 상현이 매두사 어떻게 하려나 아 이거 그러면 형이 진초로 나가야 되는구나 뭐하지 아니 형 형이 제가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형이 나가신게 않나? 뭐 생각해놓은 맵있죠? 저요? 저는 폭풍이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중복이 안되가지고 네 중복 안되니까 응 아 좀만 생각해볼게요 일단 알겠어 생각해보고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아니 적으로 스나이피하니까 힘든 사람 힘들어 토슨들 아 진짜 태균형 빼고는 진짜 자신있게 나오거든 아 근데 뭔가 왜 위축이 되지? 작아지네 태균형 앞에다 다다라라라 기다려버렸라 라라라라라 크흠 크흠 아 아 맵이 취풍형도 있긴하고 오오 롱블레이브도 있고 아 태귱형 라만차에서 저그전하는거 엄청 부담스러워 한다고요? 오오 그래? 릴장이형이 라만차 별로 안좋아하시는거 같은데 그쵸? 아냐 오히려 태귱형한텐 라만차가 나을수있지 아 라만차 엄청 부담스러워 한다는데요 뭐래? 일단 전화하면 추풍형 태경이형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본충님 3킬 도 뭐 솔직히 쉽지 않을거 같긴 한데 어? 뱉떠꺼번에? 어 뱉떠네요 어 빌드는 일단 먹었어요 나이스 근데 그래도 좀 힘들어요 상황은 위글님 펭가기 감사합니다 위글님 서치도 빠르게 한다 그러게요 원서치네 까다롭네 2인용은 풀토가 괜찮아요 테란전할때 보통은 괜찮아요 웬만하면 조금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진짜 와 이거 풀올버타이밍이 꼭 선질 느낌이라가지고 상현 입장에서 까다롭네 두번째 서치선질? 예예예 가스러쉬도 어 가스러쉬 안왔는데 튀어 어오오오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마당에서 캐면 돼요 용이형 뭐 할라한다 이거 용이형 뭐 할라고 하지? 아 사업이네 그냥 드라.. 아 질러 찍었네 빨리 또 찍어야겠다 이거 성현아 또 뭐야 아 나 빨리 화면한게 많이 없네 뭐해야되네 어 넘긴다 아 넘기네요 까다롭다 근데 이게 잘 안넘어가던데 예예 어 여기서 넘기면 잘 넘어가는데 원래 여기서 넘겨야 되는데 넘겨 넘어갔다 넘어갔어 넘어갔다 이거 와우 아 딱 딱 딱 지나갔네 근데 본진 가스통 깨느라 마린이 안에 있어서 아 이러면서 전질로 보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빡세다 가스가 내려가지고 로봇 오케이 잘 봤다 그래도 반응이 너무 좋았다 가스 캐야돼 가스 가스 앞마당에 갖다놔야 되는거 아닌가 예 와 로봇 빠르네 야 되게 빠르네 진짜 와 삼질부터 잡아야될거 같은데 이거 팩팩 지어진다 그래도 와 드라도 넘기네 어 드라까지 이게 돼? 와 오우 다행이다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진짜 안 넘기겠다 이제 한 번 더 여기서 질러먹히면 드라 못 넘기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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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도 먹히고 다행이네요 빼고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다 일단 오 엠베? 오 원팩 엠베 좋은데요? 좋다 원팩 엠베 뭔가 눈치를 챘네 네 타트러시 때문에 그런가 어우 근데 너무 빠르다 이거 투 드라곤부터 언덕에 드랍해가지고 오면 게임은 빡세요 확실히 아 이맵 베터가 좀 빡세네 형지라가지고 뒤에도 많고 와 이러고 드라 넘겼네 뭐야 이거 결국엔 넘겼네 와 저 미네랄 파야돼 역시 빨리 가서 와 이거 에너지가 없네 마린이 와 또 넘긴다고? 어 근데 눈치챘네 성현이 탱크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막 실어날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이거 여기로 갔는데 투드라 뭔지네 떨어뜨려 와 아 투드라 어? 싸움에 지겠지 저요 저요 에쉬 그 마린 피가 없어요 음 와 사방에서 내리네 우와 우와 빡세다 너무 빡세다 건담으로 막아야겠다 흐흐흐 흐흐흐 전담밖에 없어요 어 스탱크 나이스 탱크만 지키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다 그래도 잘 맞고 있다 어 터렛 일단 잘 눌렀어요 어 터렛을 깨네 어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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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켰다 나이스 어 리버 이제 와가지고 투덴크가 리버 오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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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야 형연아 아아 이거 이거 터지나? 아 터졌다 이거 아 오오 아 땅쳤어 게임 터졌네 아 어떻게 하지 맵? 아 나 뭐하지 나 안 떨어오면 형이 할게 제가 좀 더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좀 더 아 터렛이 많이 없네 진짜 아 이러면은 진짜 360도네 셔틀이 와 어 수드라 좋았다 오케이 고쳐야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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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이고 아이고 태양이 제국 안 좋아해요 여러분 태양이 제국 안 좋아해서 태양이 제국 잘못 생각했어요 그치? 안 좋아해요 7대 0이래요 토스드 테라 형이 라만차 할게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라만차 추풍령 일단 유리 추풍령 일단 가능성이 있어요 추풍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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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샘 토스가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테란분자 영혼이 천계 너무 감사합니다 천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어 일상형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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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이분 어디 가셨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 가셨네 어 뭐지 테란분자영혼이 천계 감사합니다 전 화장실 좀 다녀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에이 건축님 폐지요? 와 빡세다 아 원서치 당해가지고 아 이게 넘기니까 빡세네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 어 자 택시를 다 잘해 택시 1장 1대2 1대2 인가 1대2 1대2요 응 은 2대2 2대2 대2 네 2대2 2대2 2대3 안나스 잘 되고 있어요. 원게이트 해주는 김태균 님이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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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마당에서 만나요. 나가는 길이 엄청 길어. 아, 2500개 안 되네.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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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a,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맵 노사맷 괜찮았는데, 내 기억이. 노풀사맷이요? 예. 제 기억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제욱이 형이랑 1대1 하셨어요? 샌디캡 뭐셨어요? 저는 요 다음에 할 것 같아요. 배고플 때는 곱창입니다. 아 오늘 배부르다 나는. 아 1시에다가 이거 피는 거 하네요 이거. 3회 처리. 3회 처리. 예? 권총님. 아니 권총님. PMC님. 이영옥에. 이영옥에 2번. 감사합니다. 아직 안피네. 3번째 이영옥에. 또 놀러오세요. PMC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PMC님 괜찮습니다.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아 또 우리 토끼띠님이 이영국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PMC님이 이영국에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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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C님 이영국에 다섯 번. 그리고 우리 토끼띠님 이영국에 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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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에 다섯 번. 이영국에 또 한 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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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의 눈입니다. 어? 오버 잡혔다. 너무 감사합니다. PMC님 이영국에 다섯 번. 이영국에 한 번 감사합니다. 저 외우는 걸 좀 잘해요. 아 오버 잡혀가지고 나 안 좋네. 게임은. 이런 이런. 아 오버 잡혔구나. 아 예. 아. 아. 마린러치 저거에. 링 왠지 이번에 많이 찍을 것 같은데요. 나와랏. PMC님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나올 것 같. 아 근데 안 오네 마린. 다 링이네. 오 딱 적절하게 찍었다 그래도. 아 24시오프님 어서 오세요. 아 다 불금이라서 오늘 술 드시는구나 다들. 어 히델아. 어 로컬 쇼부 같죠 이거? 너무 가난한 것 같은데 저거. 아. 히델이랑 스파이오 같이 올라가네요. 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요?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진짜. 저는 주량 그때그때 달라요. 약간 주량이. 잘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쏘맥 잘 먹긴 해요. 저는. 어 뭐야. 오늘 술을 다 조금씩 드셨네 한 잔씩. 아 취해서 다음에 오신다고요? 24시오프님. 아 슈퍼쩍님 어서 오세요. 야 선앤비의 오베럭. 오베럭인데. 저그가. 그니까. 뭐죠 이게. 7,7배들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오지님 후주에 계세요? 이게 진짜 럭커만 딱 스팅에 올라가면은 진짜. 아 예 24시오프님 요새 맨날 사주셨는데요. 진짜 많이 사주셨는데 요새 진짜. 성균이 형이 그거를 이제 스캔도 늦게 달아서. 어. 본진에 뿌렸는데 히든 봤나? 어 약간 걸린 것 같은데요 살짝. 어. 소주이시구나. 안마당에 한번 뿌리고. 어 이거 모르는 아나? 약간 의심만 할 것 같아요 이거. 아예 로컨에 뮤탄 안 가고. 오오. 모를 것 같은데. 이거 털에 찢는 거 보면은. 어 뿌네. 아 이거 아이고 아홉시 먹네. 아 이거 어느 정도 누치는 챘나보다. 일꾼 두가 두 마리 지금 나가는 거 보니까. 음. 아 괜찮네. 괜찮은데? 잘하는데? 균이 형이 터렛을 좀 잘 아끼긴 했다 그래도. 그러게. 오바락이라서 그래. 원래 안 지으긴. 안 지어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 또 잘 안 지으니까 오바락은. 그렇지. 럭커 럭커. 어. 어 제발. 제발이. 가나. 어. 안 지. 어 가나. 어 잘 맞았다. 아닌가? 아. 어 망했다. 아. 아. 와 망했다. 어.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안 지은. 어 아홉시 안에. 어 아홉시 바로 가네요. 아 이게 후속이 드론이라서. 좋아. 어, 이런면들 안좋다 어, 욕구리 먹을걸 알았나보네 맛있어요 어어어, 뭐야 컨 컨트롤 뭐야 어, 이거 지켰다 어, 마린 3부대 뒤에 있네 생균이 어, 마린 별로 없는데? 한 번 먹자 생균이 한 번 먹자 마린이 별로 없다 한 번 먹자 그래그래그래 한 번 먹자 맛있어 먹자 아, 한 번 먹자 이거 한 번만 먹자 제발 안먹네 천천히 하네 와 이거 이러고서 힘싸움 하시네 일장이요 힘싸움이 되나? 일장이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긴 했는데 와 그쵸 그쵸 힘싸움 좋아하긴 하는데 오, 또 싸움 위기다 어, 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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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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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가스 캐고 4회 처리에다가 근데 탱크 2개 탱크 2마리당이 나와있네 캐슬 아직 안찍혔네요 이미 태풍에는 태풍에는 이게 앞마당이 8개여가지고 돈이 많죠 네, 마린 오지게 나오는데 하이브도 진짜 느리다 힘싸움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애초에 아 완전 꿈싸움인데 와우 일장형 이런 스타일 되게 잘하시긴 하는데 아 근데 이게 드론이 좀 덜 붙은 것 같아서 아 245푸님 또 99개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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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푸님 99개하고 114개 감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진짜 245푸님이 한 이틀동안 별폭행 오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99개하고 124개 감사합니다 와 4탱크 러시 좀 빡세겠네요 와 4탱이네 이게 한타가 안먹어질텐데 이게 다크로머만 3부대 될 것 같은데 예 네 1,2로크도 됐구요 예 야 이거 진짜 몇만큼 잘 싸우지 않는 한 빡세일 것 같은데 근데 러커도 일단 한 부대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러커 진짜 많긴 하다 오 러커 진짜 많이 변신하네 러커는 진짜 이거까지 딱 변신되고 잘 싸우면 싸울 수 있겠다 싸워볼 만은 한데 진짜 7배럭 SK 와 사워만치이네 야 어 이거 이거 조금 더 모아야될 것 같은데 모아가지고 러커 진짜 많은데 어 좀 병력을 돌려야되나 이럴때 어 9시에서 못오게 못오게 빡셀 것 같은데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그쵸그쵸 저거 많아가지고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그쵸그쵸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삼균형도 쉽게 못오네 오오 먹겠다 너무 많은데 와 진짜 많다 저거 아니 물량이 이건 미쳤잖아 와 이거 뭐야 이거 먹겠다 어 너무 잘 싸운다 어 아 잘못쏘었다 와 못사운네 뭐야 어 잘싸우네 지금이라도 어 위에 럭커를 되게 점프 잘해줬네 아까 럭커를 그럴게요 오오 아 빠진다 네 근데 진짜 못사우도 이 정도인데 네 와 오 럭커 럭커 오바야 오바야 오 럭커 오바야 이거 오 럭커 오바야 이거 오 이 정도만 해야돼 이거 이거 또 다행이야 오케이 탱크만 먹는 것도 이게 다행이지 이러면서 또 3탱크 또 쌓여가지고 벌써 아 럭커 꼈어 어 24시 오픈이 또 2개 또 감사합니다 와 저게 아 뭐야 이거 하 럭커가 꼈네 어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이거 할만한데 뒷파도 뜨지않나 이제 네 네 이거 어 업글도 좋을텐데 방이어 빠를텐데 그쵸 그쵸 히드라 잡자 이거 잡아야되는데 이거 어 계속 끼는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어 야 이거 죽길라그래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아 24시 오픈님도 1,2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버루구 이거 버루구 자체가 안될걸요 아마 아 버루우도 안되요 이거 이거 아마 드랍업 어 살릴려면 드랍업 해야되요 어 놓쳤다 근데 어 커널 안돌렸는데 어 커널 안돌르셨네 어 어 어 어 끝나나 어 모르는데 잠깐만 아 이제 왔다 아 이제는 싸움 못일거 같은데 어 근데 9시 탱크 어 어 어 어 어 있어 있어 와 나이스 맞.. 아 올라오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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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막으면 진짜 할만한데 운동 넣고 운동 넣고 운동 넣고 눕불놓고 아 불발 형님 왜 그러세요? 형님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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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옥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쉽다 게임이 근데 터졌네요 너무 아쉽네요 이영옥에 너무 감사합니다 슈퍼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커널만 뚫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네 텃ella님은 이영고개로만 이영옥, 이영고개로만 열혈 다셨어요 转 através 아 완세형님 어서오세요 이거 прямо 진짜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진짜 이거 아홉 코널만 좀 잘 짓여서 놓치 그니까 너무 아쉽다 진짜 디파 업걸이도 되어있었네 어, 딥파가 없네 또? 어, 딥파가 없냐? 아, 이거 여기가 끝나나? 여기가? 아, 방역이 안되네 아, 방역이 안되네 일단은 막고 아, 힘들다 오늘 아, 그러게요 너무 불리하다 어? 어, 방역은 됐는데 일단 어, 좋네요 아, 이거 커널만 뚫겠다는 마인드네 커널 바로 뚫자 하나 바로 커널 하나 뚫자 바로 뚫으면 운영, 운영은 될 거 같은데 이거 네, 될 거 될 거 같은데 될 거 같은데 수비만 깨 아... 어, 커널 앞마당에서 뛰어야 돼요, 일장이용 제발 제발 아, 로커가 죽었네 이거 앞마당에서 뛰어야 돼요, 일장이용 커널을 어, 럭커가 왔다 3럭커 그래도 왔다 설마 3럭커가 1이디? 파일러 없나? 파일러가 안되네 디파, 디파 있어, 1시에 아! 1시에 있는데? 입구에, 입구에 소음? 소음? 아, 이거 벽타구까지 어어? 안돼! 아, 이거 입구에서 못 오게 했어야 돼 아, 또 깨진다 아, 또 깨진다 아, 또 깨진다 아, 입구에서 이거만 못 오게 했어도 운영 됐는데, 이거 아, 또 깨진다 아... 테란도 이제 마르긴 한데 테란도 군중미네라고 아, 테란 진짜 말랐는데 너무 아쉽다, 이거 아, 왠지 운영 가능할 것 같은데 진짜 드랍시 안쓰는데 조금만 잘했으면 진짜 운영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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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도 이거 앞마당에 뚫어서 오면 되는데 한시에서 계속 지어오시려고 해가지고 또 한시에서 짓는데 쟈 어 이 세럼배력이 커너로 나네 이 상황에서 콩이 많아 집념이 있네 집념이 일장이형도 어, 여시 견제? 벨스도 떨구고요 아, 네 한시가 커널이 안 뚫릴 거 같은데 굿면은 일장이형도 아쉽겠다 음 진짜 바로 뚫어야지, 커널 커널을 커널 아, 커널 아 6시도 했는데 이거 이거 한시만 이거 잘 지키면 이기는데 진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뭔가 잘하고 있는데 일정이 형이 아 근데 커널이 딱 부셔지겠네 이거는 이제 아예 날아가겠다 어 이제 끝났다 아 이제는 못 이기겠다 GG 아 나한테 달렸네 오케이 화이팅입니다 영업만 믿을게 오케이 아 테란 분자 영혼님이 아까 1000개 이어서 또 500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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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계방으로 가셨구나 왜 왜 중계방으로 가셨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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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개 또 1000개 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대란분자의 영혼이 5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야님이 또 10개 감사합니다. 무야님 감사합니다. 부금군님도 89개로 팽카이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일단 게임해야 돼서 좀 올리고 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금군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서 러지 마 이것은 무엇인가요? laration xt copyright slogan Boom 한번 atoon theory ... yes sir,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yes sir, roger that right away sir affirmative, orders received affirmative,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I read you MCB, good to go sir I read you I read you orders received roger that, orders received affirmative, reporting for duty MCB, good to go sir roger that,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reporting for duty orders captain I read you MCB, good to go sir orders received yes sir I read you orders captain yes sir roger that yes sir roger that orders received affirmative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yes sir yes sir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I read you I read you you want a piece of me boy give me something to shoot orders captain give me something to shoot give me something to shoot give me something to shoot jacked up and good to go order captain give me something to shoot infer orders received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roger captain commander standing back commander let's move outstandin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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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back infer report for duty stand it back I read you I'm permanent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orders captain MCB good to go sir reporting for duty yes sir orders received orders received I read you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yes sir reporting for duty right away sir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reporting for duty right away sir roger that orders received roger that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MCB good to go sir yes sir reporting for duty orders received stand it back I read you command I read you MCB good to go sir orders captain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affirmative affirmative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not enough orders received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checked up and good to go orders captain yes sir stand it back MCB good to go sir orders captain MCB good to go sir yes sir roger that affirmative stand it back MCB good to go sir yes sir yes sir yes sir MCB good to go sir report for duty job finished orders captain affirmative MCB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aptain yes sir I read you I read you give me some of the ship commander MCB good to go orders on orders on what do you want report for duty standing by something on your mind give me some of the ship commander I read you orders captain I read you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orders received sir orders captain alright bring it on orders received I read you sir MCB I read you sir job finished MCB just got here I dig yes sir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orders captain yes sir yeah report for duty I can't build that yeah yeah orders captain job finished MCB good to go sir affirmative roger that alright bring it on orders captain what do you want standing by what do you want MCB good to go sir roger that not enough minerals alright bring it on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what do you want reporting for duty reporting for duty right away sir not enough minerals orders received yeah yeah totally I read you yeah reporting for duty sir captain orders captain something on your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SCB good to go sir not enough minerals ready to roll I'll power them research complete no problem not enough minerals oh is that it SCB good to go sir yes sir alright bring it on I dig hold on complete oh is that it add on not enough minerals I reach it sir not enough minerals or captain I reach it sir what do you want not enough minerals I reach out your faces are already attacked order sir we get to go sir insufficient rescuing yes affirmative not enough minerals ready to roll what do you want reporting for duty not enough minerals identify target identify target yeah I'm going I reach it yes sir all right bring it on can I take your order give me some of the chute yes sir input coordinate what do you want identify target yeah I'm going yeah I'm going input coordinate what do you want I'm ready I don't I reach it yeah I reach it sir go ahead I reach it I reach it I reach it ready to roll dow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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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you wan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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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 coordinate something on your mind what do you want to roll out sir I'm listening report I need you I read you order sir yes sir all right bring it on identify target orders I dig not enough I dig I dig I dig your forces are yes sir roger then right away sir identify target all right bring it on delight in captain sir all right bring it on move it speed to go sir destination identify target orders captain orders sir report for date report report order order yes sir yes sir yes sir complete yes sir all right all right I dig I dig my target go ahead command destination order yes sir identify target yes sir what do you want yes sir yes sir I reach I reach yes sir destination yes sir I dig it I dig I dig to find your target yes sir what do you want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ir identify target yes sir yes sir yes sir identify target yes what do you want orders sir order sir yes sir identify target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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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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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좀 눌러주세요. 3,000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3,000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0개만 좀 부탁드립니다. 3,000개만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1,000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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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못했고, 아이씨 하지만, 아직도 못했고, 아이씨 아직도 못했고, 아이씨 아직도 못했고, 아이씨 이런 것 같네요 난리석이 아이씨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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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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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int Cerro ... ... ... ... ... ... 이 보건들려. 루코피스 부터입니다. 예스 3 팟트이네. 3 팟트이네. 예스 religions 중. 5 팟트이네. 라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루코니언니라. 루코니언니라. 아직 루코니언니라.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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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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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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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한 거 아니야? 안 했어. 안 했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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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카루님. 카루님. 감사합니다. 카루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멀쩡하게 오셨어요? 저는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거 같네요. 성현아. 수고하셨습니다. 잘가왔습니다. 카루님. 감사합니다. 아. PMC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아. 빡셌네요. 여러분. 다행이다. 내 마무리에서. 경기력 찾아서 다행이네요. 와. 9월이. 드디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진짜. 이 염주 받자마자 지금 잘 돼요. 어우. 나 진짜 왜 이렇게 신기하지? 진짜로. 염주 없을 때 진짜 게임 안되다가 이 염주 받자마자 진짜 게임이 잘 돼. 또 8월로 뭔가 돌아간 느낌이에요. 그냥 손이 잘 움직여요. 야. 공준아. 공준아. 다른 사람이 미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는 미신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너는 어떠한 말도 해선 안 돼.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너는. 내가 강태를 다섯 번이나 해줬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내가 넘겨줬잖아. 넌 내 편이어야지. 다섯 번이나 내가 봐줬는데. 는 내 마음을. 왜냐면. 모든 자체의 사랑은. 모든 넌. 모든 혜택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모든 혜택으로 자신을 사랑해요. 모든 혜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모든 혜택으로 살았는. 모든 혜택과 완벽한 것. 그래. 세네. 너는 내 인제. 내 애기와 시작한다는 것. 기능이 잘 안되어. 여기시네 인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도 감사하네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기서 잘려고요 여러분 게임 안하고 잘려고요 내일 또 방송하려면 일진검빵님 또 오십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방송해야죠 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보겠습니다 잠을 못자가지고 어제 얼른 잘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예 오진님 다음에 또 약속 지나시고 뵐게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Script imin